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여러분... 새벽은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오늘 끝나면 어둠은 위험하니까 뭉쳐다니세요. 그리고 오늘 뭉치니까 들어갈 때 다치지 않고 조심히 빨리 움직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와주셔서 조심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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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1주 도착인데요. 여러분! 네! 네! 저희 가까이서 봐서 좋았나요? 네! 저희는 행복했어요? 네! 우리 지민이 좋아하세요? 네! 정국이 다 브로잉! 정국이 다 브로잉! 우리 지민이 좋아하세요? 네! 좋아하세요! 우리 아비아비 좋아하세요? 네! 자! 뭐하고 있어요?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! 자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! 이제 시작! 안녕하십니까! 아비! 다시 6시 반으로 돌리고 싶다! 아! 정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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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시간을 돌리고 싶시다! 아비!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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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사랑해! 바랍니다! 사랑해! 아비 멘 Extra Know! 잘 천하네요! 웃 frank 손만링 손만링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